아아 뭐야! 아 아 뭐야! 으으으 아 망했어 아아 아 잘못 눌렀어요 초반에 돈도 달리고 와 100원이 안싸여 돈도 날리고 만화도 날렸어 저만큼 필드 못했으니까 돈도 날렸고 만화도 날렸어요 와 이거 미쳤는데 와아 이런 실수를 한다고? 아 150원이 안 보여 됐다 아 만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켓을 했는데 아 만화 없어 에반데요? 돈도 많아졌어 증폭을 써야될까요? 말아야될까요? 자 너무 많아 아 20대 나랑 원래 연결체를 바로 짓지만 아 아 아 아 아 마나돈이 갓겠네 근데 인공기업은 리리트야 저번은 도러쉬겠다 도러쉬겠지 도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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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사부터 밑에 밑작업하시네요 아닙니다 진짜 실수예요 설마 일부러 할려고 하면 한타를 실수하거나 그런 실수라겠죠 이거는 너무 어처구역의 실수인데 이기만을 2탄 공부하겠다 아 진짜 근데 전체적으로 느려져가지고 슈키가 느끼게 됐는데 암바! 안 돼! 아이씨 나 때려 아이씨 나 때려 나 때리면은 아! 어! 제발! 오케이! 두 번이나 이뤘기 때문에 암바기나 잘 안 돼 인자피도 잘할 줄 아네 겁나 강하네 그래 demise 분리하게 않 쏟아 그렇게 잘 속이기 위해서 실수할 수 없는 누군가에서 실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찐실수였어요 찐실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잖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것 그러면 괜찮아요 실수도 원래 극복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테스트 좀 할 수 있지만 이 극복은 되는 아닐까 안 잡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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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혀 자, 그 남기간다 멀리 시간 많이 들으면서 트리프 돌리고 운영카메라 왜냐? 난 운영창입니다 아 뭐야? 방운스톨 싫어한가요? 내가 방운스톨 소리 나도 놀라고 했다 아 왜 안타 왜 안타 왜 안타 아 방운스톨가 진짜 휴대기 없어서 힐링놈이 너무 안타깝다 bottling 못쓰는데 ㅋㅋ konk storm 순환해야 할까? 아.. 가이팅 많았어 Object Off 암길을 엄청рей仗기 때문에 암길에 그럼 bureauc意하는 아 meillä añ finns 연기에는 거의 hen 왕미가 안 풀렸어야지 제가 너무 불리한데? 반격이 안 풀렸어요 아... 나... 온전히 없으니 난 안쪽으로 여전히 없으니 이거 나왔나 보네 터빼 터빼 그럼 이를 위해 이력을 따라서 중간에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력을 하려고 나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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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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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G!